오늘 나을 것 같아 엄마 보고 싶어 아아 으아 쪼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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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산카밤 빨리 해주겠지 평안에 가면은 사연 분만은 2박 3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사누주로 이만 갈거야. 2주. 그래서 그 필요한거 다 지금 바로 챙겨야 돼. 일단 이거랑 까먹으면 안되지. 제가 필요한 화장품? 왜냐면 거기 2주 있으니까 내가 원래 쓰는 화장품 다 가져가야 돼. 앰플. 이거 사실 새롭게 샀는데. 새거야? 네 글쎄 이거. 그 전화 한번 보면서 써봤는데 되게 좋았어. 그래서 다시 샀어요. 크림, 앰플, 시술, 피실, 지압, 세오드란트, 마스크팩, 핸드크림, 클렌징폼. 어마어마하구만. 이거 다 필요하지. 안그러면 피부 뒤집어요. 봐봐. 이것만 놓으면 벌써 꽉 찼잖아. 이 줄케이스. 뭐래? 아까처럼 똑같아. 도망가라고. 그건 몰라. 이 앱처럼. 내가 봤어. 그리고 평화 나갈 때 옷. 두벌이나 신겼어? 응.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 혹시나. 예, 가져왔어. 알았어. 이거 충분하지 않았어? 오빠 조국 학원 필요해. 아기 손수건. 수건 2개. 그리고 아기 이불. 베이비 로션. 아기. 이건. 이건 짱구 베개. 이거는. 뭐 원래 코인 페게 있지만은. 이거 머리. 애기 머리통 이쁘게 만드는 그런 베개. 그래서 그거 가져갔어. 아기 애착 인형. 서디라서는 서디 샀지. 귀엽지? 여기 안에는 애기 옷. 이거 퇴원할 땐 입을 옷. 이거 하나 까먹으면 안돼. 거기는 에어컨 있으니까. 그리고 애기 둘 보면 시간도 많이 없고. 마스크팩. 마스크팩 아까 저기도 있지 않았어? 응. 그건 하나였어. 응. 많은가? 오빠는 잘 몰라.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어떻게 해? 몰라. 내일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그럼 갑자기 오늘 안 나오면. 괜찮아. 그래? 차라리 푹 쉬고 잠자고. 컨디션 좋게 내일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어 이거야. 어떻게 내가 가서 자서 그때. 오빠 고장난 면이 아니야. 괜찮아. 오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축구도 못하는데 뭐. 아 아 아. 또 시작했어. 아 지금 아퍼. 지금 진통 또 왔어? 응 진통. 오늘 나올 것 같아. 이거 너무 습니다. 응. 그래? 그런 느낌이야? 응. 그럼 가자. 린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55분입니다. 안이 걸렸으면 어떡해? 너무 아픈데? 경우에서는 더 진통하다 오시거나 입원에서 촉진제 및 무통수사를 거치하는 거 두 개 중에 택일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많이 차지나진 않을 것 같아요. 단 1%라도 자연 분만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고 싶으시면 진통을 더 하다 오는 게 좋아요. 린다가 워낙에 지금 진통이 갑자기 심해져서 일단 빨리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원장님 말씀 때문에 입원을 하고 오늘 출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렇게 아파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거라서 진짜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응. 오빠 너 등에다가 뭐 영물도 있어? 등에? 응. 응. 어 이거? 응. 방주 좀 와. 응. 이게 애기한테 나쁜 거야? 아니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 애기야. 보통. 괜찮아. 좋아. 한숨. 자 여보. 이게 움직여? .. 특정. 혜진이 지금 분만실에서 정실로 일단 올라갔다가 이따가 11시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나 좀 무서워 응? 엄마 애기야 미안해 울었어 아 울지마 나 강하게 응? 강하게 괜찮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 오빠 봐 엄마 보고 이뻐 나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충분히 강하지 지금 이만큼 버틴면 얼마나 강해 다 왔어 여보 이제 응? 응 아이고 이 사람아 왜 울어 마음 아프게 응? 엄마 엄마 맨날 이렇게 아프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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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이 아직 안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제 3cm 지금 7시 25분인데 지금 한 5cm에서 6cm 정도 진행됐어요 힘들어 힘들어? 응 지금 무통주사 두 개 반째 맞고 있어요 그래도 민다가 많이 힘을 내줘서 오늘 지금 7시 32분인데 빠르면 12시 안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 그치 여보? 응 하나 둘 셋 아홉 열 여보 오빠 여기 있어 오빠야 빗나와 봐줘 제구야 너무 아파 왜 이렇게 아파해 왜 이렇게 아파해 다시 엄마가 안 돼 나 죽을 거야 하지마 아우 왜 이렇게 아파해 바쁘지마 끝날 거 같아? 어? 통화해 보이다가 열 거야 자세 좀 잘 잡아봐 엄마 안 힘들게 좀 여덟 아홉 열 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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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잡아당기고 팔 바깥으로 터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밑으로 밑으로 터끈 터끈 이게 머리 이제 보인다 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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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터끈 어휴 him 나 пар이 힘 고생했어. 고생했어.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세명 한번 불러주세요. 힘들었지? 이거 너무 귀여워. 어떡해. 선배님 다리인데?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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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거잖아. 한 번 더. 웃음은 그러다. 한 번 더. 고생했어. 한 번 더. 두 번 더. 잘 하셨어요. 저쪽이üm, 신부장 파일이. 한 번 더. 아빠야 아빠야 좋아요 아리스쿨 어? 힘들다 아빠야 고생했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지 아직도 Intel learn 아멘 아멘 그런데 remembering 한글자막 by 한효정